최근 제주의 한 유명 흑돼지 식당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의 다른 고깃집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음식점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작성자는 비계 함량이 많은 고기 사진과 함께 98% 이상 비계뿐인 삼겹살을 먹었다고 적었습니다. 글쓴이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식당 측은 고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음식을 먹지 않은 채 14만 7천 원을 계산하고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음식점 사장은 가게 이름을 밝히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작성자가 제주도 흑돼지 식당에서 삼겹살에 비계만 있어 당황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제주도는 축산 분야와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사는 다만 민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행정이 과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식문화 자체의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